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건강한 삶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건강입니까 우선 몸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아니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돌아다니는데 별 지장이 없고 이것을 건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져 있고 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한다면 마음이 병든 것이죠 마음이 쾌져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면 그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차라리 몸이 아파 버리지 마음이 아픈 것은 견디기 힘든 것이에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를 받고 균형을 상실해서 몸에 면역도 얕추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올라가게 되고 당이 혈당도 올라가고 고지혈도 생기고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그야말로 호르몬 분비도 정상적인 분비가 되지 않아서 암에 걸리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보다도 훨씬 한 차원 높은 병 그렇다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또 설사 편안하다 나는 별로 스트레스 받는 법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건강에 대한 정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체가 쾌적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사회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고 쾌적하고 그러나 영적으로도 쾌적한 삶 영적인 쾌적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삶이죠 이것이 사실 모든 건강의 근본이죠 근본 그런데 이러한 근본에 대한 건강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 그래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 이거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게 돼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신하는 수신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전달하는 송신서와 같은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죽어 있으면 영의 기능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마음으로는 지성적으로는 성경을 공부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그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기관이에요 마음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은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기초가 영인데 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대로 되었을 때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한 건강한 사람이 있는 사람 한 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늘 편안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말해요 100% 건강한 사람 있습니까? 다 조금씩은 어디는 고장 나 있는 거야 이것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우리가 인생을 끝내고 완전히 부활해 영화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됐을 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의 건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기 전까지는 건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100% 건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슨 보약을 몇 천만 원짜리 보약을 먹어도 건강 100% 할 수 없다니까요 불로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시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처를 구하러 남녀를 다 젊은 남녀를 세상에 보냈지만 결국은 납중독으로 죽었잖아 납중독으로 보약 먹고 납중독이 걸렸잖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수단으로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없다 이거야 이 세상에서는 오직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이 비록 건강이 안 좋고 마음이 아프고 할지라도 생명이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니까 내 영혼이 기뻐 뛴다니까요 생명이 넘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야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아홉 가지 열매가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 그러면 이러한 마음의 평화는 또한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건강은 유지된 거예요 모든 혈액순환 호르몬 또 혈압 유지 혈당 유지 면역 세포들의 유지 NK셀이라든지 T셀이라든지 B세포라든지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설사 암을 유발하는 어떠한 독성 음식을 먹을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다 커버를 한다니까 그 세포들을 다 보호하고 그러한 암적 존재들을 퇴치시킨다 수술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비록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끊임없이 건강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삶이요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에요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란을 받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 가운데 있으면 부럽지 않냐다 이거야 부럽지 않냐 설사 가난할지라도 설사 실패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조의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기 생기라는 것은 바로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존재를 가져다 주는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지는 그야말로 헬라우르 페리손 풍성함이라는 말은 페리손인데 그 페리손이라는 그 말은 넘치는 겁니다 남아도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 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쬐쬐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신다니까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풍요롭게 주신다 이거 풍요롭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넘치는 삶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고 눈물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삶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왠지 모르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동하는 생명력에 의해서 뛸 듯이 언스피커블 조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다니까 그래서 샘솟는 기쁨이라는 잔향이 있잖아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데 샘솟듯이 기쁨이 온다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운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니까 여러분 도둑은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 이거예요 마귀는 꼭 선수를 친다니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면 호사다마란 말도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해방한다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면 뭔가 이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뭐 막 공격하는 게 보이고 아 이거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는구나 이건 안다니까 그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마귀의 공격 왜냐하면 그때 그냥 허점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공격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고 의뢰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란의 터널이 길면 길수록 황명한 길이 약속이 돼 있는 위장된 축복이라 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오늘 주제야 주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도적이 들어와 있는데 에따이 생명 얻어라 하고 축복하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던져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해요? 맨 먼저 강한 자를 더 강한 자가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 그랬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니까 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청소가 돼야 돼요 청소가 내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암을 먼저 입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 이게 자동적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안준병이를 일으키고 맹인을 다시 보게 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2만 5천명 5천명을 먹이고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공급해 주셨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났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기적들을 행했는가 그것을 보고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다 무슨 기적?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사인이래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뜻이 있는 기적이라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가난의 혼인잔치 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셨어요 이게 잘못 이해가 될까 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라니까 그들은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섭섭해하셨다 이거야 표적과 기사를 너무 구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란 이름 자체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회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회야 야회 구약성경에 나와 그 야회라는 것은 네 가지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YHWH 예요 이게 야회 예 그런데 그 Y라는 그 말은 그 히브리어는 원래는 그 상영문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상영 뭐 저기 한문이 상영문자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Y라는 그 문자는 사람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 그걸 Yod라고 말합니다 Yod 그 다음에 H Hed Yod Hed Hed Hed라는 것은 창문을 말해요 창문 창문은 바라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회 W W는 Watt Watt란 말은 못이야 못 철못 못 못 박는다 못 그리고 H는 Hed 그러니까 Yod Hed Watt Hed 그게 바로 야회라는 것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손을 바라보라 못을 바라보라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손이에요 손 이게 바로 야회 하나님이라니까요 이름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야회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치유자시오 구원자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못 박히신 손에 피 흘린 손을 바라볼 때 피 묻은 손을 받아볼 때 구멍이 뚫린 못으로 구멍이 뚫린 그 손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요 죄를 사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눌림과 마귀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입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이거예요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고귀하고 귀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이 살았죠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말에는 sit in leben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와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고 똑같이 자라났고 똑같이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자라나셨다 이거예요 목수란 직업을 가지고 아버지의 교육 안에서 자라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으면 저가 저가 두루다니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를 신원케 하십니다 이사에서 6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을 회당해서 전하실 때 이사여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펴고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너희 귀에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에 대한 그 사역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나의 하는 일은 너희도 할 것이오 믿는 자는 할 것이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또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이어지는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의 제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동방에 저 먼 작은 나라에 까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종이 하고 있는 사역이 그거 아니에요 포로된 자의 자유 전인치유 사역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 이거야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잔치 때 말이죠 포도주 으로 그 흥이 돋겨주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얼마나 그 참 흥이 깨질 거 아니에요 흥이 그렇다고 여러분 포도주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 텐데 그때는 포도주의 씨도 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흥암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필요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신호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천국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그래서 연회장에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갖다 주니까 이 세상에 이 집안은 도대체 나중에 포도주가 점점점 맛이 없어져가는 걸 내놓는데 점점 더 맛있는 것이 있네 참 놀라운 일 이게 놀랬잖아요 어찌되미냐 말이야 바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드신 포도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기쁨이 된다 기쁨이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왕의 신화 가운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성경에 용암보금에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왕의 신화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좀 오셔서 내 아들을 좀 안수해 주시고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지금 이 시로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런데 반드시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확인을 그거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그게 과연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럴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종이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다 해서 급히 가서 보니까 진짜 이게 완전히 생생하게 앉아서 놀고 있다 이거야 그때서야 가족들과 그가 다 믿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구원을 받았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거기에 너희는 도무지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꼭 봐야 믿냐 도마를 보고서도 그랬잖아요 도마는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고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응답하여 주셨어 도마야 네가 한번 손 넣어봐라 직접 손을 넣어봤어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서야 고백을 한 거야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이때 말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보지 않고 믿어서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잘 믿잖아요 아멘으로 하다 본 거 보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는 병든자를 온전히 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병자들이 많습니까 저는 이 병원을 하면서 항상 얼굴 찌뿌리고 지치고 피곤해하고 힘들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수십 번 듣는 거 하루에도 원장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여기 아파요 아니면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주사 한 방 나서 이 고통적 없애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됩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괴로워요 어제 그져도 우리 병원 단골로 오시는 할머니인데 벌써 30년째 오시는 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못 걸고 그냥 부축을 받고 간신히 와서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원장님 좀 살려주시오 아니 병원에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의지로서 쓰러져서 엉덩방을 찌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이 척추가 그냥 골절이 됐어 금이 가버렸어 그러니 이게 거기다가 또 배까지 아파 그래서 정의의과 가서 찍어보고 해서 나중에는 세멘트도 넣고 시술을 해가지고 왔는데도 걷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아프다고 그냥 그 남편이 그냥 사소연을 하는 게 어떻게 제 아내 좀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 뭐 주사 주고 링겔 맞게 하고 하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야 낫지를 그러더니 그냥 그 남편이 와서 아휴 원장님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원장님 좀 손으로 배를 좀 만져달래요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니 그분은 과거래부터 내가 잘 아는 분이라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집회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예수를 자기는 못 믿는다 이거예요 왜냐 조상부터 내려온 제사를 지내야 돼 종손이라 종손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라 큰일 난다는 거라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서운 분이고 하나님인 줄 알지만 알기는 알지만 자기는 교회는 못다 예수는 못 믿는다는 거라 무서워서 못 믿는데 조상 조상 귀신들이 화를 낼까 봐 저주를 받을까 봐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도망치는 거야 도망쳐 그날따라 왜 왜 나를 원장님을 좀 오셔서 내 배를 좀 만지게 해 뭐 성령의 감독인가 그래서 가서 이 복대를 다 부르고 내가 손을 얹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몇 번 손을 얹었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막 후 하더니 말이야 아 이상하게 나중에는 말이야 그 링겔 끝나고 나가면서 그냥 얼굴이 통증이 싹 사라져버렸다 신기하네 신기하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생명의 역사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분에게는 원장님이 손만 내 배를 좀 만져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이 병을 고친 거라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아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떠났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은 선지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이야 의사를 믿고 저분 저분에게 가면 내 병이 나으리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왜냐하면 그 원장이 처방해 준 거 야 이거 먹으면 내가 낫겠다 그 믿음이야 그게 그러면 낫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무슨 플라세보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어지리라 말하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체의 힘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 할머니가 내가 주의 종이고 목회자여 집회하는 거 여러분 봤거든 그래서 그 갑자기 너무 괴로우니까 아 저 원장님이 목사님인데 내 배를 만져주면 왠지 모르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부탁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절망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 부르지저 기도하면 저희가 저희들이 10편 107편 20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방황하며 세상에 거할 곳을 정처할 곳을 찾지 못하며 방황하며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심히 공고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그를 위경에서 거치시고 건지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 부활의 권능의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알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이 극대화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을 때에 맨 먼저 바른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슨 병에 걸렸냐 배가 아픈데 이게 무슨 병일까 그래서 병원을 찾아서 아픈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증상을 말하면 의사는 뭐 내시경도 해볼 수 있고 초음파도 해볼 수 있고 혈액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한다 이게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환자들은 와가지고 내가 이런 이런 병에 걸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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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써주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때문에 병원에 와 무슨 뭐 의사가 무슨 종이야 뭐예요 자기가 다 의사야 이것은 하나님께도 똑같이 한다니까 이렇게 자기가 의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의사 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고해받치고 병들었을 때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받고 하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니까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말이야 고백할 때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바른 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를 합니까 수술을 한다 이거 수술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이야 그리고 수술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암적인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치료는 수술밖에 없어요 암을 수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표정요법도 있고 항암 이런 색전수질도 있고 연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사선요법도 있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1차적으로 완벽하게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리면 퍼지기 전에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뿐이라 이거야 여러분 그거 잘 아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것뿐이라니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들의 본색은 뭐냐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는 것 뿐이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귀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점을 치기 위해서 귀신을 모시고 뭐 무슨 뭐 이상한 이러한 뭐 타로점이니 뭐 호로스코피니 토정 비결이니 뭐 이런 그리고 또 무슨 학문이라고 해서 명리학이니 이런 걸 하면서 귀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한 사람들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은 도적이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는 걸로 오는 것이지 도적이 무슨 선물 갖다 줍니까 여러분 도적이 무슨 친구 돼가지고 옵니까 도적이 무슨 그 사람을 고쳐주러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간파하는 거야 명의인은 수술해야 될 때 수술할 줄 알아야 돼요 수술할 것을 약으로 고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서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보금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또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창망하시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바른 진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푸른 처장에 넣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건초더미 그 처장의 말씀의 꼴을 먹인다 이거예요 덕풀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 먹자들은 이곳에 가지 마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가면 독풀이 있어 그런데 고집이 센 약물이든 거기 가서 먹다가 그냥 배탈 나서 죽어버리고 만다이가 때로는 그러므로 목자가 하는 것은 약물이로 하여금 도적이 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그리고 도적이한테 물려있으면 그것을 빼뜨려는 거예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대기를 던지고 아니면 이 돌팔매를 던져서 사자를 내쫓고 늑대를 내쫓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역사라는 거에 대해서 이 교회들은 뜨거운 감자처럼 이렇게 다루기를 매우 꺼려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그것이 사단이가 원하는 것이에요 딱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귀신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약물이들이 그냥 오염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난장판이 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단이가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투명인간처럼 사단이가 움직이니까 모르니까 결국은 다 죽이는 거죠 그냥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꺼려하는 거야 더러운 것이니까 무서워하고 괜히 하다가 다칠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싸우지 않고 회피하면 전쟁은 끝난 것이죠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가 주 안에서 강간하게 되나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강간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먼저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귀신이 두려워서 말이에요 가까이 가질 못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리고 싸우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군인이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사냥관으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해서 저 고지를 탈환하라고 명령하실 때 맨 먼저 가는 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병졸들이 먼저 가잖아요 병졸들이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말이에요 저는 군대 갔을 때 해병대 출신이니까 제1기 해병 우리 환자로 온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고지 탈환을 하는데 트럭으로 말이야 탈환하기 전에 떡시로를 꽉 떡을 해가지고 다 나눠주더라 이거야 그걸 받아 먹고 받아 먹는데 먹는 사람이 없더래 이게 무슨 제사지 제사밥인가 이거 그러면서 전쟁이 나갈 때 입에다가 떡을 하나씩 딱 딱딱 집어넣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거라 그만큼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탈환을 했어요 그게 많은 희생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한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그러한 벰플리트 장군 백선엽 같은 장군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살아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결탄껏 너희를 해야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사령관이십니다 전쟁에 나가더라도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가 폐망하고 도망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더욱 풍성하게 얻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어떻게 더욱 풍성한 삶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세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부여받는 그야말로 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암에 놓여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면 얼마나 다 우리 속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바로 풍성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난의 혼인잔치 때 또한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절대 절명의 순간 속에서 슬픔과 절망 속에 가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자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여인이여 가늠하다 현장에 부차편 여인을 향하여 너를 정제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지하지 말라 다시는 죄짓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아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합니다